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너에게 점을 쳐주지 너는 이제 운명에 거역할 수가 없어 나의 차례다 대성 마법 카드 발동 자 어서와 몬스터로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나타나라 몬스터로 특수 소환 다크 싱크로 나오나라 보충 레이디 에어리 차례를 마친다 자 어서 날 즐겁게 해봐 좋았어 나의 턴 드로우 세서버 마법 카드 발동 펭귤룸 스케일을 세팅 펭귤룸 스케일을 세팅 펭귤룸 효과 발동 흔들려라 영혼의 펭귤룸 천공의 그래라 빛의 아크 펭귤룸 소환 등장하라 나를 따르는 몬스터들이여 엔터메이트 실버 크로우 부탁한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레이디스 앤 젠틀맨 배틀 가라 플레이어에게 다이렉트 어택 너 이 녀석 드디어 피날레입니다 성대하게 맞춰볼까요 실버 크로우로 공격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다음엔 반드시 어둠의 세계로 던져나오주마 그래 어쩌면 이게 내가 목표로 했던 듀얼일지도 몰라 난 내가 믿는 듀얼로 아빠가 가르쳐주신 엔터테인먼트 듀얼로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거야 난 힘이 가리키는 길을 그대로 나아갈 뿐 듀얼 몬스터 효과 발동 등장하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패성 마법 카드 발동 등장하라 몬스터를 즉수 소환 보여보거라 너의 힘을 턴 엔드다 나의 턴 드로우 패성 마법 카드 발동 펜듈럼 스케일을 세팅 펜듈럼 스케일을 세팅 펜듈럼 효과 발동 흔들려라 영혼의 펜듈럼 천공의 그래라 빛의 아크 펜듈럼 소환 등장하라 나를 따르는 몬스터들이여 엔터메이트 실버 크로우 엔터메이트 실버 크로우 신유야가 펼치는 신유야만이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디워를 보여드리죠 배틀 실버 크로우로 공격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겨우 그 정도입니다 턴 엔드야 나의 턴 드로우 몬스터를 세트 배틀 받아라 공격 턴 엔드다 좋았어 나의 턴 드로우 흔들려라 영혼의 펜듈럼 천공의 그래라 빛의 아크 펜듈럼 소환 등장하라 나를 따르는 몬스터들이여 엔터메이트 실버 크로우 부탁한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이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이야 배틀 나는 몬스터로 공격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가라 공격이라 실버 크로우로 공격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턴 씨를 좀 볼까요 턴 엔드 나의 턴 드로우 카드를 세트 몬스터를 세트 보여보거라 너의 힘을 턴 엔드다 나의 턴 드로우 펭글룸 효과 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엑시에즈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배틀 좋아 다이렉트 어택 메이로움 몬스터 효과 발동 나는 플레이어에게 다이렉트 어택 날 이렇게 까지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전력 진심의 엔터테인먼트 듀얼이다 실망시키지 않아야 엔터테이너지 모두에게 최고의 듀얼을 보여주겠어 니 녀석을 인정사정없이 산산조각 내주겠다 듀얼 내 차례들 흥 자 어서 나와라 몬스터를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그곳이 끝없는 어둠 속이라면 빛의 용을 이끌고 어둠에도 물들어라 그런 눈에 백려 차례를 마친 듯 나의 컷 드로우 탱글럼 스케일을 세팅 카드를 덮어주겠다 턴 엔드야 근데 내 차례들 드로우 배틀 개수원 그런 눈에 백려 열망의 버스트 스트립 함정 발동 엔터메이트 콜 사례를 마친다 좋았어 나의 터드 드로우 펜듈럼 스케일을 세팅 엔터메이트 스워드 PC 스워드 PC의 몬스터 효과 발동 흔들려라 영혼의 펜듈럼 천공의 그래라 빛의 아크 펜듈럼 소환 등장하라 나를 따르는 몬스터들이야 엔터메이트 실버 크로우 나와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스워드 PC의 몬스터 효과 발동 이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이야 배틀다 실버 크로우로 공격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바보 녀석 리버스 카드 감정 발동 스턴 엔드야 안 돼 내 차례든 드로우 힘의 차이든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사정없이 날려주지 공격 차례를 마친다 나의 턴 드로우 부탁한다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 어딜 리버스 카드 오픈 감정 발동 세섬 마법 카드 발동 몬스터를 펜듈럼 소환 나와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엔터메이트 실버 크로우 신유야가 펼치는 신유야만이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듀얼을 보여드리죠 배틀 배틀 나는 몬스터로 공격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나는 다이렉트 어택 이 녀석 다음 엔드야 니가 감히 내 차례를 드로우 니가 감히 차례를 마친다 좋았어 나의 턴 드로우 용맹스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두 색깔의 눈 오드아이즈 펜듈럼 드래곤 몬스터를 펜듈럼 소환 나와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이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이야 배틀 좋아 플레이어에게 다이렉트 어택 끝까지 날 방해하겠다는 거냐 난 내가 믿는 듀얼로 아빠가 가르쳐주신 엔터테인먼트 듀얼로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거야 상대가 누구든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엔터테인먼트 듀얼을 계속할 뿐이야 난 내가 믿는 듀얼로 아빠가 가르쳐주신 아빠가 가르쳐주신 엔터테인먼트 듀얼로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거야 듀얼 좋았어 나의 턴 카드를 덮어두겠다 세서 마법 카드 발동 자 솜씨를 좀 볼까요 턴 엔드 나의 턴 로우 카드를 세트 나와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나와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부탁한다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이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이야 몬스터 효과 발동 배틀 드디어 피날레입니다 성대하게 맞춰볼까요 플레이어에게 다이렉트 어택 함정 발동 엔터메이트 콜 턴 엔드야 나의 턴 로우 탱귤룸 스케일을 세팅 이 순간 리버스 카드 오픈 카운터 함정 발동 이럴 수가 엔터메이트 실버 크로우 신유야가 펼치는 신유야만이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듀얼을 보여드리죠 배틀이다 실버 크로우로 공격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톰씨를 좀 볼까요 턴 엔드 좋았어 나의 턴 드로우 부탁한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배틀이다 가라 다이렉트 어택 아직 멀었어 자 솜씨를 좀 볼까요 턴 엔드 좋았어 나의 턴 드로우 실드 마법 천공의 홍채를 발동 펭귤룸 스케일을 세팅 천공의 홍채의 효과 발동 펭귤룸 스케일을 세팅 펭귤룸 스케일을 세팅 흔들려라 영혼의 펭귤룸 천공의 그라라 빛의 아크 펭귤룸 소환 등장하라 나를 따르는 몬스터들이여 나와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엔터메이트 스워드 피쉬 스워드 피쉬의 몬스터 효과 발동 레이디스 앤 젠틀맨 배틀이다 스워드 피쉬로 공격 좋아 다이렉트 어택 실버 크로우의 몬스터 효과 발동 말도 안 돼 나는 다이렉트 어택 밝고 즐겁게가 내 좌우명이야 언제 어느 때고 그걸 잊어선 안 돼 난 내가 믿는 듀얼로 아빠가 가르쳐주신 엔터테인먼트 듀얼로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거야 elia gospel Precis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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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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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